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 은청씨와 함께 살펴볼 기어는 마이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이크 리뷰를 할 때는 이제 미리 녹음을 해놓고 비교를 할 만한 저희의 기본템들과 이렇게 비교해갖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마이크의 특성을 좀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통 리뷰를 하는데 오늘은 배터리 전원이 부족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의 브랜드는 SE입니다 SE 예전에 저희가 한 대 딱 했었어요 그때 뭐 했냐 V3 안철수의 마이크라고 저희가 그때 V3를 했었는데 SE 일렉트로닉스 한번 볼까요 리플렉션 필터의 개념을 정립하고 최초로 개발한 회사라고 하죠 2000년에 설립되어서 이제 20년 된 회사고요 네 다양한 마이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 여기다가 그 V3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 가셔서 한번 확인하고 오시고요 오늘은 컨덴서입니다 SE 2200 같이 리뷰를 해볼 거예요 자 이 보면은 클래식 사운드를 선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주 기본 형태로 생긴 동그란 원통형으로 생긴 컨덴서 마이크고요 자 여기 있습니다 새로워진 감쇄 패드와 필터를 통해 활용성을 높였다 시그널 패스를 최적화된 시그널 패스를 통해서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잡아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용 팝 필터가 같이 제공이 됩니다 클래스 A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커스텀 빌트 아웃풋 트랜스포머 정기적인 노이즈나 간섬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로커 필터가 있어서 80이랑 160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쪽에 로커 필터가 조금 각이 센 게 있고 각이 좀 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80과 160으로 선택해서 로커 잡아주실 수 있고요 보면 지금 카디오이드 형태로 딱 이거 폴라 패턴 하나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0dB, 마이너스 10dB, 마이너스 20dB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1인치 컨덴서 캡슐이 들어가 있네요 자 여기 이 막 거의 무슨 저기 그 음식 만드는 공장처럼 이렇게 머리에다가 딱딱딱 뒤집어 쓰시고 오뚜기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뚜기 마이크인가 네 메탈 하우징과 마감 처리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도금 XLR 커넥터 파 필터 및 쇼크 마운트 아까 말씀드렸던 전용 구성품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프리퀀시 레인지는 20에서 2만이고요 2만이고요 그리고 SPL 사운드 프레셔 레벨, 맥스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 0dB일 때 12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는 역시 0dB일 때 113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로우컷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쪽에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5km에서 10km 대역으로 갈 때 조금 위로 올라가는 하위 대역이 조금 높아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카디오이드 단일 폴라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가격이 지금 33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일 사고 비교하기가 딱 좋죠 30만 원대 후반과 30만 원대 초중반 이래서 같은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NT2A 정도 하고도 가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날 비교하기 딱 좋은 그 가격대에서 과연 이게 또 좋은 보기가 될지 어떨지 그렇습니다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프리퀀시 리스판스는 좀 성향이 214랑 비슷한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쵸 하위 대역 쪽에서 조금 올라가는 그럼 과연 실제로 녹음을 했을 땐 어떤지 저희가 오늘 시연곡으로는 네 노다웃에 그렇죠 Don't Speak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어 이게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노래라 그렇죠 지금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지는 않는데 근데 또 워낙에 히트를 했던 명곡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노래가 좋아요 여러분들 그냥 뭐 이번 기회에 모르셨던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총씨가 또 굉장히 좋아하셨잖아요 네 저는 심지어 요즘에 그 제가 뭐 소소하게 네 즐기고 있는 뭐 취미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데 다시 추억을 꺼내보는 느낌으로 네 차에다가 CD를 싣고 아 CD를 요즘 들으면서 다니는데 그렇군요 며칠 전에도 노다웃 CD를 꺼내가지고 네 이 Don't Speak을 들었죠 그렇죠 Don't Speak 그래서 아까 찾아보니까 벌써 보컬 나이가 아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좀 네 또 옛날 얘기 하다보니까 네 네 Don't Speak을 저희가 키를 조금 내려갖고 디마이나 키로 불러봤고요 214부터 먼저 모니터하고 2200이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14입니다 일단은 드라이 사운드로 들어 볼게요 네 Don't Speak I know just what you're saying So please stop explaining Don't tell me cause it hurts Don't Speak I know what you're thinking I don't need your reasons Don't tell me cause it hurts 자 익숙한 소리죠 맨날 듣던 그 소리 듀엣 아퍼지 듀엣에다가 21 사운드는 바로 그 소리 자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2200 사운드입니다 Don't Speak I know just what you're saying So please stop explaining Don't tell me cause it hurts Don't speak Don't speak I know what you're thinking I know what you're thinking I don't need your reasons Don't tell me cause it hurts 오 이거 성향이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느껴지기에는 이게 제가 느껴지기에는 얘가 오히려 하이가 일단 더 많아 보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근데 214보다 미들이 없네요 중앙이 약간 뚫려있는 느낌 나는 214가 미들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평소에 평소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214가 미들이 있게 들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볼게요 2200부터 시작합니다 Don't speak I know just what you're saying So please stop explaining 그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Don't tell me cause it hurts Don't speak I know what you're thinking 이런 소리다 I don't need your releases Don't tell me cause it hurts 아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214가 조금 더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 들고요 2200 같은 경우에는 애가 되게 텐션 있게 딱 좋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2200 쪽이 좀 힘을 준 느낌 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미들이 좀 더 많고 적은 느낌은 이제 은총씨가 받아들일 때는 그런 식으로 느끼셨고 저는 힘을 좀 더 2200 쪽이 약간 나 좀 잘해야지 하고 빡 힘주고 받은 느낌이고 214 쪽이 그냥 좀 이렇게 평화롭게 EQ잉이 된 느낌이고 그리고 뭐 약간 지금 또 이렇게 비교하면서 들으니까 무슨 느낌이 드냐면 EQ 걸었다 껐다 하는 느낌 아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확실히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2200이 제게는 뭐 그렇게 딱 자연스럽게 들리는 느낌은 좀 안 들어요 네 어떤 느낌이냐면 2200은 이 미들에서 미들 하이 때역이 조금 빡빡하게 올라가 있는 느낌이라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힘이 들어가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 그게 좋은 의미에서 힘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야 힘 좀 빼면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의 힘이 들어간 약간 좀 긴장된 느낌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번에는 이펙팅을 해서 들어 볼게요 리버브 묻힌 상태로 들어 보겠습니다 214에서 2200도 왔다 갔다 할게요 이런 것들 약간 살짝 디스토션 오버드라이브 살짝 들어간 것 같은 그 뻑뻑한 느낌이 있어요 그것도 있고 방금 저 특히 저 구간에서 제가 딱 느꼈던 거는 그 214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도 처음인데 음 214가 중앙에 뭐가 이렇게 심지가 있는 느낌이 있으면 음 220으로 오면서 갑자기 여기가 중앙이 텅 뚫리고 이 사이드가 이렇게 좀 번지 그러니까 제가 추상 속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확실히 저는 214가 더 좋습니다 저도요? 네 214가 더 좋네요 2200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엄청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은 비슷한 퀄리티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2200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근데 디테일을 따져보면은 214쪽의 이킹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그렇습니다 밸런스 네 밸런스가 좋은 느낌이고요 2200 같은 경우에는 어 미들 하이 쪽이 조금 강조되어 있는 약간 힘을 준 것 같은 뻑뻑한 그런 느낌의 사운드가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는 공간계 끄고 드라이소스로 농부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농부 해야죠 214요 이곳은 코스타리카의 고산지대 농부 호환은 바리스타입니다 맨날 듣던 그 소리요 2200입니다 이곳은 코스타리카의 고산지대 농부 호환은 바리스타입니다 확실히 그러네요 차이가 있어요 공간계 열어서 들어볼게요 2200 먼저 듣고 이곳은 코스타리카의 고산지대 농부 호환은 바리스타입니다 214요 이곳은 코스타리카의 고산지대 농부 호환은 바리스타입니다 네 요거 같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 하는 것들을 음악 작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는 차이점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작한 비기너들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한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사실 목소리 녹음에서는 뭐 지금 들으셨을 때 그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이게 얼마나 차이나 있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지금 214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네요 214가 밑에 이렇게 이렇게 소리가 들어와 있으면 이제 2200 같은 경우가 약간 좀 떠 있어요 살짝 소리가 이번에는 보컬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되게 크리티컬한 차이가 있다 그렇죠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2200이 그 뭔가 이펙팅이 된 듯한 좀 소리가 있죠 맞아요 EQ를 확실히 좀 그리고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짝 그 음 약간 오버드라이브 걸리는 느낌 오버게인이 있죠 살짝 그 질감이 있고요 조금 그 힘을 실어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214도 어떻게 보면 EQ잉이 좀 들어가 있는 기본적으로 이쪽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2200은 여기가 아니고 응 그 약간 밑에 쯤 그렇죠 이쪽이 살짝 올라가 있고 전체적인 밸런스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214에 익숙해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부정할 수 없죠 네 2200이랑 비교를 해 봤을 때 214 쪽이 조금 더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거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가격이 더 싸니까 네 맞아요 40만원대 초반과 30만원대 초반에 가격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고 들으면 30만원대 괜찮은 느낌의 옵션이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만 한번 드라이소스로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214 듣다가 왔다 갔다 할게요 이게 기타 차이가 더 많이 나 보컬보다 지금 확 느껴지죠 보컬에서는 어 디테일 차이가 좀 있네 이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쨌든 보컬은 딱 그 영역대가 그 미들 영역대에 좀 이렇게 좀 집중되어 있는 사운드라면은 어쿠스틱 기타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전반적인 EQ가 다 들리는 소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랬을 때 214가 훨씬 더 어쿠스틱 기타에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2200 같은 경우에 그 좀 꽁꽁한 사운드 쪽에 좀 몰려 있다 보니까 디스토션 먹는 소리도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요 네 오히려 2200은 보컬용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중간 영역대의 사운드가 괜찮고 전반적으로 샤하고 그리고 EQ에 어떤 고른 느낌과 하이테역의 매력까지 가져가려면은 214가 더 낫다 이렇게 평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의외로 기타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느껴지네요 네 자 오늘 SE의 2200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컨텐츠 말고 다이나믹으로 갑니다 SE의 V7 네 저번에 저희가 안철수 마이크 V3를 이미 한번 하면서 사운드를 봤기 때문에 이건 또 당연히 여기다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58 늘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서람 열매 있는 거 네 여러분들 서람에 있는 마이크보다 더 좋은지 안 좋은지 다음 시간에 V7 시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뮤니션업 상반 cot 레코팅 타임즈 어떤 그거지 안고 예사 촬영이 잘 태어납니다